한글자막 이리 와봐 아니 네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얘 봐봐 여기 우리UP카가 안에 갇히었냐? 어허 아니 나 저기 방에 있는데 계속 낑낑대서 왜 엄마가 해결을 안 해주나 했거든? 쟤룡아 진짜 천방지축이다 빼달래 빨리 빼줘 오빠한테 빼달라 그래 쟤룡이 누가 여기서 혼자 놀으래? 손을 살라고 손을 집에서 쟤룡아 혼자 재밌게 놀고 어디다 놀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큰소리로 불러야지 맞아 좀 더 크게 짖어야지 내가 진짜 뭐지 하고 왔다 작은소리로 그렇게 짖으면 어떻게 알았잖아 이리와 이리와 아 생각할수록 귀엽다 엄마는 소리 안들렸어? 응 나도 뭐 뭐 어디 올려달라고 그러는줄 알았지 귀엽게 쓰리 귀여워라 아 아 엉 어 힘이 오 힘이 감사합니다.